1번 부분을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문장 보세요. 어휘는 일단 어휘를 봅시다. 메인은 주된이라는 의미고요. force는 힘이죠. 인바브는 포함하다라는 뜻이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연관이 있다. 로 해석하세요. flight는 비행, 나는거, 비행을 말하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오늘의 핵심 이 과의 핵심 어휘라고 볼 수 있는 4개의 단어는 여러분이 생소할 수가 있어도 개념상 이게 물리용어이기 때문에 개념상 생소할 수가 있더라도 외워주세요. lift, weight, thrust, drag란 단어인데요. 우리가 보통 리프트는 올리는거 웨이트는 무게나 무게가 나가다 이런 의미 등등으로 일반적으로 쓰는데요. 여기서는 각자의 물리용어가 있습니다. 리프트는 양력이라고 그러고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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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 공중부양 아세요? 떠오르는거 떠오르는거. 그래서 양력 떠올리는 힘이죠. 중력 끌어당기는 힘이고요. 추력 미는 힘이죠. 줄 알고 끄는 힘이고 끄는 마찰, 견디는 힘 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먼저 보세요. 4개의 주된 힘이 있다. 쉽죠. Involved in flight. 비행 속에서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었다. 있었다. Involved를 관련이 있었다라는 과거형으로 하면 비행 속에서 관련이 있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얘를 과거 분사로 해석을 하면 비행과 관련된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어떤 경우일까요? 비행 속에서 관련이 있다. 너무 어색하죠. 비행과 관련된. 이게 자연스러운데요. 합치면요. 아직 좀 이따 합치겠습니다. 일단 다른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4개의 주된 힘이 있다. 비행과 관련된. 4개의 비행과 관련된 주된 힘이 있다. 그 주된 힘은 양력, 중력, 추력, 그리고 항력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죠. 다음 문장입니다. air pressure. air pressure. 기압. 공기고요. 이건 압력이니까 기압이라고 하면 되죠. 하나하나 봅시다. lift. 양력이라고 했습니다. 양력은 만들어진다. by the difference. 차이로. 차이에 의해서. 차이로. in air pressure. 기압 속에 있는. 기압의 차이죠. by the difference in air pressure. 기압의 차이로. 합치면 기압의 차이로 양력은 만들어진다. 또는 양력은 기압의 차이로 만들어진다. 하면 돼요. 이 부분은 빛인 a, n, b의 구조죠. 빛인 a, n, b 하면 a와 b 사이에라고 하면 됩니다. a는 이 부분이 a죠. 그런데 a의 구조를 봅시다. 플로잉 이하가 앞에 있는 the air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날개 위로 흐르는 공기라고 해석이 되죠. b분을 봅시다. 마찬가지 구조죠. 이 플로잉 under them 이 부분이 the air을 꾸며줘서 them은 wings를 받는 거죠. 날개 아래로 흐르는 공기. 그래서 비행기 날개 위로 흐르는 공기와 날개 아래로 흐르는 공기 사이에 이렇게 연결돼서 기압 차이로 만들어진다까지 연결하면 되겠죠. 다음 문장입니다. oppose. 반대하다. weight. 아까 weight는 뭐라고 했죠? 중력. force는 힘이겠고요. gravity는요. 중력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중력이죠. constantly. 끊임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가능하죠.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lift is a pose. 양력은 반대된다. 뭐에 의해? 중력에 의해. 합치면요. 양력은 중력에 의해 반대된다. 중력에 의해 반대된다. 이 말은 쉽게 하면 양력은 중력과는 반대다. 왜냐? 양력은 위로 떠오르려고 하는 힘이고 중력은 아래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이니까 개념상 반대죠. 다음 부분입니다. 여기서 뭐 설명할 것 같아요? 컴마 다음에 아니죠. 컴마 다음에 위치가 오고 그 뒤에 동사가 이어지는 경우 컴마 다음에 위치가 오고 동사가 이어지는 경우죠. 이렇게 이렇게 is 이런 경우인데요. 그러면 해석의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1 그런데 그것은 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2 그런데 그것들은 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동사가 is지 않습니까? 단수죠. 그러면 그것들은 안되겠죠? 그것은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중력의 힘이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잠깐 봐줄 것은 명사 다음에 that이 나왔습니다. 명사 다음에 that이 나오면 이 that을 그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뒤에 절이 나옵니다. 반드시요. 명사 다음에 that이 나오면 that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뒤에 나오는 절을 먼저 해석한 후 앞에 명사를 꾸며줘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당겨요. 비행기를 down 아래로 당기는 중력 중력의 힘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양력은 이거 이거다 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리프트 뭐였죠? 양력이었죠. 웨이트는요? 중력이고요. 양력과 중력은 서로 반대죠. 이 부분을 보면요. 양력의 양이 더 크면 쉽게 해석이 될 것 같고요. 뭐보다? 뭐보다? 중력의 양보다 라고 하면 되죠. 합치면 양력의 양이 중력의 양보다 더 크면 비행기는 뜰 것이다 라고 됩니다. 다음 문장 at the same time 무슨 뜻이죠?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렇죠. thrust는 아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납니까? 추력 이라고 하죠. 미는 힘 그래서 at the same time 동시에 추력은 만들어집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뭐에 의해 만들어질까요? 뭐에 의해? 뭐 이렇게 해서 뭐에 의해가 뒤에 나올 것 같은데 보면은 비행기의 엔진과 프로펠러에 의해 비행기의 엔진과 프로펠러에 의해 만들어진다 가 됩니다. pushing the airplane forward 할 때 이걸 어떻게 할까요? 비행기를 앞으로 밀어주는 비행기를 앞으로 밀어주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앞에 보면은 여기에 the airplane's engine and propellers 가 사실 나와있습니다. 그거를 꾸며주는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비행기를 앞으로 밀어주는 비행기의 엔진과 프로펠러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는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봅시다. oppose 반대하다 였죠. 주래그는 뭐였죠? 항력이라고 합니다. 항력 그런데 여기서는 뭘 주의해야 되냐 해석상 여기 보면은요 opposed opposed 과거일까요? 과거 분사일까요? 문장의 제일 앞에 오면 절대 과거 동사는 올 수가 없습니다. 과거 분사라고 봐야 되죠. 그럴 때 과거 분사가 문두에 올 때의 해석법 과거 분사고를 다 해석하는 콤마 뒤에 명사를 꾸며줘라. 여기서 보면 opposed to the force is drag 콤마 보이죠? 콤마까지 해석한 다음에 뒤에 있는 주어를 해석하라고 했는데 주어가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요. 주어가 안 보인다는 얘기죠. 주어가 그러면 두 번째 과거 분사고가 있는 절을 과거 분사고가 있는 절을 주어로 해석한다. 이 부분을 주어로 해석한다라는 건데 사실 이해는 되지 않겠지만 문법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 라고 해서 그냥 여러분이 원칙을 세우면 되겠죠. 그러면 볼까요? opposed to the force 그 힘에 반대되는 것은 이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is drag 항력이다. 좋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동사의 형태는 이때 이 비동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비동사 형태는 사실 뒤에 있는 명사를 보고 판단해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drag가 단수이기 때문에 is를 썼다는 겁니다. 그 힘에 반대되는 것은 항력이다. 그리고 comma 위치가 나왔죠. comma 위치 그런데 그것은 뭐뭐다. 라고 해석한다는 것. 좀 전에 나왔죠. the air pushing the airplane back. 이 부분이 air를 꾸며주면서 연결을 지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비행기를 뒤쪽으로 밀어주는 공기이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다음 문장이죠. thrust thrust 추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마녀 추력이 항력보다 더 크면 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비행기는 앞으로 움직일 것이다. 빨랐네요. 다음 문장으로 갑시다. interaction 상호작용이죠. force 힘이고요. 해석을 해보면 이 4개의 힘들 사이의 상호작용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은 make a plane fly 여기 어떤 구조가 보이죠. 그렇죠. make 명사구 동사원형 구조죠. 이럴 때 make는 사역 동사가 되고 동사원형을 쓰는 이유는 사역 동사는 동사원형을 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인데요. 이때는 명사구를 뭐 뭐 하게 만든다. 하게 만든다. 하도록 만든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날게 만든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음 문장이요. 비행기는 설계된다. 디자인 설계하다죠. 이러한 4개의 힘으로 in mind 어떻게 연결할까요? 4개의 힘으로 머릿속에 4개의 힘을 염두에 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 부분은요. 문법적으로 이런 식의 어떤 설명이 가능합니다. with 다음에 명사구가 나오고요. 전치사구가 나올 경우 그러면 명사구를 머무한 상태로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4개의 힘을 염두에 둔 채로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걸 몰라도 아까 처음에 기억나세요? 그냥 우리말스럽게 하다보면 이렇게 또 됩니다. 이렇게 전체제가 해석이 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부분 마치겠습니다.